이번 시간에 우리 삭제를 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우선 삭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dbget topics에서 find id 는 request 가 아니라 이거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어요 id 는 id 다 그 다음에 value를 해서 topic을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topic을 가져온 다음에 그 topic에 대해서 user id와 누구요? request user id 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위에서 했던 이 코드 기억나시죠? root로 튕겨버리는 코드를 동작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작동시키면 되는데 db.get topics 한 다음에 역시나 find id 는 id 이렇게 하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봐야죠 remove 포스트 할 때는 write, remove 라는 걸 쓰면 되네요 그냥 remove 하고 삭제할 대상을 지정하고 write 라고 해주면 된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났으면 response redirect root로 해서 사용자를 보내는 거죠 지금 ego 8이 multi-user 라는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삭제했을 때 삭제가 되면 안 되겠죠 에러가 뜨네요 에러를 봤더니 user id 가 undefined 라고 떴어요 이거는 뭔가 좀 리디렉션을 시킨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살펴봤던 여기 있는 이 delete 버튼 있잖아요 저 delete 버튼을 열어보니까 열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또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잔재들 얘를 topic.id로 이렇게 바꿔서 식별자로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삭제 한번 해볼까요? 삭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실패했고 홈으로 튕겼습니다 하지만 os2.5는 자기가 쓴 거 맞죠? 삭제합니다 삭제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너무 힘드셨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